똥쓰 네 엉덩이 내꺼 네 엉덩이 내꺼 아 꼭 이런새끼들이 악어방이 되게 칭찬이 클린한데 악어방에서 이러면 극퇴나가거든 내 방송에서 애소하는거 봐 야 내 방송이 휴지통이야? 지질래 너 진짜? 여자 시청자 채팅만 했네 내가 여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봐 내가 무슨 닥터 스트레인지야? 뚫어서 보게? 봐 어이가 없네 뭐 씨바 손바닥 한번 돌려줘 씨바 닥터 스트레인지 미션 목록 니라마에서 아무 차량 타고 1키미트 이동하기 이거는 가능한데요 기간 단총으로 3킬하기 여거 불가능하고요 개슬 가야지 어 생방 처음 왔어요 보티브 구독자였다가 아 어서와요 먹어요 일단 100%부터 쏘고 시작하죠 네 시작할게요 빨리요 네 100개 이상으로 아 그나저나 아 씨 먹을게 존나 없어가지고 야 일단 다 죽은거 같은데? 야 방 뭐냐? 방 뭐야? 아 씨 야 뭐야 아 씨 아 아 아 총이 안나와 야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야 야 야 씨 샷건 들고 오고 있네 빠루야 샷건이야 뭐야 이 새끼 총알 없어 총알 야 총알 어 어 어 이 새끼 뭐지? 아 왜그래요 아 이 새끼 왜그래 계속 따라오네 진짜 야 따라하면 나 뛰어내린다 뛰어내린다 아 저 새끼 씨 계속 따라오네 움직이지마 움직여서 뛰어내린다 아 저 새끼 봐라 뛰어내린다 아 씨 개슬키 아 왜 안 뛰어내려줘 아 아 뭐야 이 새끼 계속 따라와 뭐야 아 얘 뭐야 아 씨 이거 이상하네 아 새끼야 야 뜨신 밥 먹고 할 거 없냐 쏘지마 야 쏘지마 쏘지마 미안해요 저 새끼 씨 진짜 씨 존나 무섭네 낙하수 탔죠? 존나 뛰었죠? 그리고 여러분들 그 뭐야 세영까지 5종 3 경기 진짜 느리냐 저 앞에 저거 거기 있어 저거 뭐지 에잉 그 오토바이 앉을게 타요 넌 뻥이야 이 새끼야 똑같은 새끼야 빠이르 존나 따라와주면 쟤 누가 뛰어질 듯 야야야 저거밖에 다 못다 이 용판은 야 메시야 이 용판은 아 처음에 탄 망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NW200 300 좋다 저 아 진짜 씨 내가 봤을 땐 보급 먹으러 가기 전에 내가 보기에는 바위 박고 뛰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요 박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모로 여러가지 의미로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와 또박는다고 아리 씨 또박이 있다고 야 세 번 막으면 너무 피곤한데 이상한 생각하지마 니들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였어 여기 아 호수기네 고로카 쪽이네 빨간색 아지랑이 슬슬 피오로때 됐는데 자 집주 좀 할게요 야 여기 어디 아니었냐? 더 가야되나? 이쯤이었거든 바위 위쪽인가? 좀만 더 가야되면 여기까지만 채져볼게 이 집 뒤까지만 아 씨 야 왠지 나 따라오는 거 같다 지금? 나 조지러 오는 거 같다 느낌이 이쪽으로 온다 조져볼게 한번 이거 분명히 나 노리고 오는 거네 앞쪽이다 DJ들은 게임하면서 1시간에 100만원 버는 게 말이 되냐? 100시간 방송에도 100만원 못 버는데 나 채탄 안 먹었어? 야 뭐야 야 뭐지? 앞쪽인 거 같은데? 야 이새끼 왔다 나 잡으러 왔어 이새끼들은 무슨 유튜브가 영상만 하려면은 그 대리인 줄 아나? 아 보급도 저기 있네 야 저기 썼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이에나 메타 저기다 이새끼들이 여러분 M4 풀파티 이런 거 버릴 수도 있거든 그러자 꼭 찌끄레기 취소 먹을게 찌끄레기 태워준든지 죽이든지 태워줘 개새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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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게 만만하냐? 야 템 좀 먹고 다니고 새끼야 이정도면은 템이 너무 안나온다 대용량 전술용 괴롭기 배어머리판 좋아 스스 깔김했다 자 보급보러 갈게 잠깐만요 M4 꼬X 깰 만한 것만 주수면은 거의 풀판 풀템이네 지금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뭐야 꼬기 아 너무 그게 입에 붙어가지고 조종관 위치 반자동 핫 장전 총소리 들었어 총소리 총소리가 존나 근접해서 들었단 말이야 지금 자 보급 내 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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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온다 자 싹 주세요 탁탁탁 앙찍 자 마법의 주문을 외쳐주세요 탁탁탁 앙찍 오케이 쌌다 간다 시바 오케이 오케이 마법의 주문 아이씨 나 저거 먹다 돼질 것 같은 느낌은 어 어? 야 기다려봐 야 제발 아 렉 시바 뭔데 야아 아아 빨리 뺑 새끼야 이거 뺑 새끼야 필요한 것만 먹고 새끼야 아유 뚜껑 끼고 새끼야 산렙 조끼 다른 새키 입는 꼴 못 본다 땅에다 뿌리고 저거 새꺼 먹을게 절대 다른 새키 잘되는거 못 봐 소음기 그리고 배낭 됐어 배낭 먹으라고 그래 됐어 가자 오키덕이 오케이 오케이 먹었어 먹었어 깔끔해 스무스 야 여기 있으면 진짜 안 보인다 이거 이거 진짜 끝났다 와 추억의 구기자 나무네 엄마한테 이걸로 존나 맞았는데 진짜로 전한테 20도 맞았다고 진짜로 공포의 구기자 나무 야 뭐야 뭐야 야 뭐야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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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 지나가 가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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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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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탄 좀 버려 너부터 버려버리기 전에 좀 닥쳐줄래? 훈수 좀 쓰지마 뒤진다 우리 아빠도 나한테 훈수 안 둔다 니가 근데 나한테 훈수를 둬? 이새끼 이새끼 존나 아까부터 한 시간동안 지인사 안 받으셨다고 존나를 받게 하네 아야 야 보이루 드립 재밌어 안 재밌어 다시 말해봐 존나 꿀잼이야 아니야 다시 말해봐 인사 해줬다 인사 한 시간동안 안 받았다고 이런 드립을 쳐? 꿀잼이었어 안 꿀잼이었어 말해 너 시X 뒤지기시면 말해 빨리 꿀잼이 아니야 다시 말해 대답해 그렇지 꿀잼이지 그렇지 나가 시X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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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로전 나가 야 근데 벌써 움직일 필요가 아직 없는 거 같아 솔직히 말해서 오버한 거 같아 차도 있겠다 안 깨져 소음기 얘들아 여기서 맞는 거 아니야 아 시X 야 좋았다 아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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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괜히 깝쳤다 이거는